오레가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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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냠냠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절갑상회 여기 캐비아처럼 생겼는데 딸치알이예요 여기 머리랑 등 부분이랑 꼬리는 한번 쪄어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번에 등꼴 너무 식감도 좋고 좋아가지고 길게 달라고 했어요 새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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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느러미 새시맛 새하 맥주 매운 고구마 뼈 맥주 소시지 바삭바삭 진짜 맛있어요 콩가루 콩가루랑 찍어드세요. 너무 맛있다. 콩가루 보여드릴께요 보이세요? 엄청 두껑두껑 식감 딱딱 볶은ichts 저의 마늘은 진짜 맛있었네요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저는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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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맛있어 ㅋㅋ 평소에 또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좋더라구요 정말 맛있게 먹으면 좋더라구요 제가 먹으면 좋더라구요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비닐같은게 있어요 조금만 빼고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 맛있겠다 쫄깃쫄깃해요 와 진짜 쫄깃쫄깃하다 꼬리 이거 뭐예요 근데 뭐지 등골 등골 여기도 있어요 머리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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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바삭 육수 오징어 와 와 사리 와 살팔 양념장 이거 버리는거 지느러미 잘 먹었습니다 저번에 철갑쌍어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또 생각나서 가지고 왔는데 두번째인데도 정말 비린내 하나도 없고 식감이 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쫀득거리는 회가 없었거든요 요거는 완전 진짜 대박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가 광어랑 우룩회밖에 못 드시는데 이 철갑쌍어 회 맛있다고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등골도 그렇고 색보시도 그렇고 식감이 다양해가지고 재미도 있고 맛도 최고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